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백진우 선수가 굉장히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만 남은 이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을 받았어요. 강력한 우승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프리엔아 잘한다 지훈아 가자 가자 지훈아 가자 가자 아 지훈은 정말 잘하네요 움직임이 딱 다르잖습니까 좋아요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네가 나를 쐈어! 바로 움직이냈습니다, 제이어스에게. 상대표 소리 납니다. 발소리 나요. 내 위치가 놓친다는 겁니다! 지훈 선수! 공격을 했다는 거는 내 위치가 놓친다는 겁니다! 지훈 선수! 공격을 했다는 거는 내 위치가 놓친다는 겁니다! 지훈 선수! 재미인가, 지훈? 재미인데 지훈 벌써 만나면 재미없는데요? 서로가 노리고 있어서... 지훈 선수! 지훈 선수! 지훈 선수! 자, 여기서 조금 보인다! 조금 보인다! 아! 재민이 피하지 않습니다! 지훈과의 맞대결에서! 지훈 선수! 아! 이거한테 놓칠 머리! 아! 이거한테 놓칠 머리! 아! 이거한테 놓칠 머리! 아! 이거한테 놓칠 머리! 아! 알지, 알지. 어, 끊으세요, 알지. 아! 대박입니다! 헤드샷! 우와! 지훈 선수! 대박입니다! 유 킬! 와! 쏘옥! 아! 보여요! 보여요! 엔케이! 걸어! 뛰어! 나무지 나무지 달리 있나요? 대빈이 들어갑니다. 아 너무하네요 지훈 선수 상대편. 나윈 온 사람과 총알 100발짜리 기관총을 들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총알 100발짜리. 와 굉장합니다. 멋있어 야 멋있어. 아 그런데 지훈이 나윈의 위치를 몰라요. 위치 몰라요. 옹궁한 곳을 쏘고 있어요 지금요. 아 자기 industries. 아 갑자기 오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승은 여러 팀의 박직훈입니다. 총 7필입니다. 아 프로 경기에서도 나오기 힘든 스코어인가요? 그렇군요. 7터리며 다른 싸인이 뜹니다. 와 굉장합니다. 실력도 좋고 운빨도 좋고 아 운빨 좋죠 내가 해야겠다 너 죽었어? 어? 어? 너 죽었어? 너 죽었어? 아니 지우까지도? 엠케이와 지우의 대결 지우는 지금은 사실 도망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이거 상대가 이 정도면 이 정도 자시면 이건 엠케이다 아니면 재민이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 지우는 엠케이를 잡았어요 아 이게 뭔가요? 아 엠케이 다운 대박이다 와 너무 잘한다 아 진정한 킹 갓 빛은 지운입니다 아 또 보이네요 아 보인대요? 와이가 보이군요 지우 지운이 보이네요 아 아 아 아 아 와이 선수가 지훈 선수에게 위치가 노출된 상태에서 지금 위험해 아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다고요? 점프! 점프에서 다 들어가요! 단방이면 끝나요! 단방이면 끝나요! 아! 아 씨... 아... 연막 하나가 재밌었어요. 진 엎드려! 지훈이 순식간에 2K를 기록했습니다. 어! 지훈이 MK를 잡았어요! 아! 이게 뭘까요? 지훈이 MK를 잡았어요! 연기나지 엄막탄입니다. 시야를 가리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자기장입니다. 마지막 자기장에 안전적은 없어요. 좁혀지면 점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그... 물량들을 다 복용을 하고요.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엎드려서 이동을 할 생각을 할... 연합팀이 어벤져스를 부렸네요. 수류탄! 수류탄이고요! 수류탄! 아 짧죠? 잘 봐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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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고라색 여기를, 흩먹히고 해! 야! 여기는 고라색 여기를, 흩먹히고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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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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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시작한지 6개월만에 우리 치킨을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